다음으로 무대로 모실 분들도요. 참 특별한 분이신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요즘 행사가 너무 많아서 무대로 모시기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인데요. 울산에서 최고의 미녀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소개하겠습니다. 이채환, 권윤숙, 이청순, 권성분 그리고 한 분의 오파야가 있는데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 나올 사람 잔나무는 경매도 좋지만 이심도 좋고요. 동해의 마음은 여행을 모시고 동해의 마음은 여행을 모시고 시냅장으로 흔들어서 정복삼이 생뎌 동해의 마음은 여행을 모시고 시냅장으로 흔들어서 울산의 아가씨 노동전 보소 이곳이 온전의 창초로 날고여 성설린 태양을 꼭 나게 서서 이제나 저래나 기다린다네 울산의 아가씨 노동전 보소 울산의 아가씨 노동전 보소 새바람 돌결에 날 내빈어오지 목소리 부엉덩 서울리면서 위엄차가 광고 떠돌아온다 예수의 아가씨 노동전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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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만 구비쳐서 양란물을 강불고 여공에 달린 나라 바람하늘을 줄게 아리라리라 슬슬이라 바라리라란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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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디야 오 명랑한데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찰로란다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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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나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찰로란다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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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로란다 오이야디야 찰로란다 오이야디야 ечение 창문ne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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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울이야 하울이 어차피 우리가 잔다 하지마 앉아있어요 어머 내주니까 너무 좋더니만 건강하고 항상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